부정상으로 당선될 X끼들이 뭔 말이 많아! 어! 김대중 노무현이 나로 팔아먹었지 그럼! 문재현이 지금 가만히 있냐? 뭐 나로 팔아먹고 있지? 야 자신있어 벨벳이 자식아! 어디 한숨감도 안 될 X끼들 죽을려고 진짜! 부정상으로 당선될 X끼들이 뭔 말이 많아! 어! 김대중 노무현이 나로 팔아먹었지 그럼! 문재현이 지금 가만히 있냐? 뭐 나로 팔아먹고 있지? 뭐야? X끼야! 너 어디야? 야 자신있어 벨벳이 자식아! 재판부러 왔지! 어디 한숨감도 안 될 X끼들 죽을려고 진짜! 부정상으로 당선될 X끼들이 뭔 말이 많아! 부정상으로 당선될 X끼들! 그래 이 X끼들! 나로 팔아먹었는데! 나로 팔아먹는 건 정당인데! 어! 김대중 노무현이 나로 팔아먹었지 그럼! 문재현이 지금 가만히 있냐? 너 나로 팔아먹고 있지? 아니 나로 노무현이 사람을 안 X끼들고 살아서 죄값을 받길 바랐던 사람이야 알겠냐? 됐냐? 어? 죄를 졌으면 어! 죄값을 받아야지 어디 나가서 죽고 X끼들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됐냐? 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어디 조그만 놈이! 어른 양말 없이! 무서운 거 없지? 쫄지마 이 X끼들아! 너 나로 팔아먹는 거 없지? 아! 아경원 의원님이 불법 주차를 한 거에 대해서 자네가 증거를 갖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한테 여러 번 고함을 질리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